너 왜 만나면서 우리 수정이 너 때문에 정말 죄송해요 그게 바로 자영진이가 치고 나가는 이유야 남들 한도 안하고 오로지 삭감하고 하니까 내가 놀고 찾아낼 거야 왜 대체 왜 내가 대신 수정이래 아줌마는 내 영혼이에요 너한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내가 어떻게 놀 수가 있겠어 이렇게 듣고 아줌마 다시 아니에요 왜 너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뽑아야겠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미스터리 감성 추적분 아무도 모른다